아 진화기다 진화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깜짝 서프라이즈 교복 짠 한림 연예과 한림연예과 15기 학생들을 맞아요 저희 지금 지각해서 달려왔어요 휴 휴 10시에 바로 입장해야 하는데 지각해서 이렇게 달려온거에요 하.. 저희가 일단 이렇게 교복 교복 입고 하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마침 또 제 둘이 하는게 처음이고 또 가을이 와서 교복을 이제 입잖아요 동복 입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동복 정말 이쁘지 않으니까 저희 학교가 그래서 저희가 딱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첫 라이브에요 그리고 뭐지? 근데 너도 넥타이를 한 이유가 뭐야? 저는 이제 리본 있잖아요 리본 하려고 오늘 시크한 모습 보여주려고 넥타이에 있었어요 저희 두개인데 좀 잘 맞네요 시작부터 오늘 아침에 채원이 봤는데 채원이 넥타이를 내고 있길래 뭐야 통했네 근데 진짜 이거 하려고 아침 스케줄 이 교복을 입고 라이브를 하려고 아침부터 교복을 입고 스케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맬되는 상태로 학교 갔다 온거에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이걸 입고 오늘 등교를 하고 온거에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 스케줄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새벽 5시? 그때부터 계속 입고 있었어요 지금 10시까지 이 라이브를 위해 제가 마이가 진짜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진짜 불편해서 이렇게 힘겨있어 사이즈를 왜 이렇게 작아서 한 걸까요? 제가 그때는 맞출 때 엄마 없이 혼자 갔는데 아니 보통 마이를 원래 크게 맞추는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못하고 이제 그냥 제일 작은 걸로 다 했거든요 지금 가봇 느낌이야 엄마가 비 갔었어 나 혜린이랑 둘이 맞추러 갔었어 시그널 있어 근데 나도 사실 연지랑 가긴 했어 근데 연지랑 갔는데 그때 안 친한거에요 제가 연지랑 아 진짜 그랬었어? 연지랑 안 친할 때여가지고 서로 가는 걸 몰라서 거기서 약간 어 언니 어 연지랑 이렇게 해서 만난거야 그때 아 너무 신기하죠 그래도 끝날 땐 같이 갔어 따로 갔지만 연지랑 안 친할 때였는데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웃긴 일이 있었어 그건 말해도 돼? 뭐죠? 그 저희가 약간 장난식으로 싸운 게 있는데 아 재현해보자 갑자기 그때 뭘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미 다른 거를 말한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막 아 내가 이미 그거 말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야 화내네? 그래서 화내긴 뭘 화내 내가 야 그래서 너가 너한테 일로와 얘기해 너 일로와봐 이렇게 했어요 장난으로 야 너가 일로와 그래서 서로 계속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러다가 중간에서 만나고 중간에서 만나자 진짜 중간에서 근데 너무 착한게 진짜 중간에서 만났어 그래서 저희들 우리 애들은 너무 착한 거 같아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심취해가지고 막 우리 중간에서 만났어 이래서 진짜 너무 웃겨 맞아 그랬었어 나 그냥 오늘 오늘 뭐지 그 시온 언니의 웃긴 점을 발견했어 뭐? 언니가 평상시에 계속 막 쑤 이러면서 보컬 연습을 하잖아 쑤 아 쑤 이러잖아 근데 오늘 무슨 뭐 하다가 뭘 할래? 언니가 말하는데 아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면 쑤 근데 저거보다 아 계속 이러는 거 말하다가 중간중간에 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쑤 막 이러고 쑤 좋아 좋아 계속 이래 저 보컬 강의해줬거든요 어제 숨 나 이게 자 네가 여기 너무 힘에 들어갔어 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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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숨을 다 빼 여기 완전 또있듯이 해서 다 했었어 언니 그냥 보컬 레슨 들었었거든요 언니 진짜 어려워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 제가 기타 치고 채윤이랑 베드로 진짜 베드로 몇 대급이었어 이거는 저는 산책 나가기 전이었어요 둘이 산책하려고 했는데 딱 숨이 방에 갔는데 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귤 먹으면서 있다가 갑자기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쳐봐 이러고 갑자기 제가 뭔가 저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 배라도 쳐야겠다고 배를 배도 그냥 튄게 아니라 배를 다 까고 근데 조금 리듬 있게 쳤어요 이런 식으로 쳤고 서현 언니랑 거기 다 계셨거든요 다현 언니한테 보컬을 부탁했는데 언니가 들어갔어 서현 언니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쇼츠 보셨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언니가 귤을 한 박스 사온 거예요 갔다 온 기념 그래서 다 같이 귤 한 박스 놔두고 귤 까먹으면서 얘는 드럼 치고 가는 이거 기타 치고 오오오오오 그 영상도 있어 맞아요 나중에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바로 저희 산책 갔거든요 산책 갔다가 저 혜린이랑 한림 앞에서 그 시소가 아니라 그네 타는 시그널 아시죠 그거 얘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어땠어 그 그네 강이 솔직히 일단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안 탔기 때문에 막 얘가 그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막 여기 중간에 이렇게 다래를 놓고 탄 적도 있고 이거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탄 적도 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탄 적이 없어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뭔가 대구의 그런 뭔가 그 지역만 타는 그런 건가 했는데 혜린이는 또 안 했다고 하고 그래서 얘가 태워줬어요 무튼 태워줬는데 죽으려고 맞아 첫 번째 거는 얘가 앞에서 타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해줬는데 그건 그나마 좀 괜찮았어 근데 옆에 보고 얘가 돌려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가 제가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아 맞아 넘어졌어 아 근데 제가 셀프캠 찍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체온이 열심히 그냥 밀어주고 체온이 아 하지마 나 너무 무서워 뭐 이런 거 진짜 무서웠어 내가 인천에 빵집 알려줄게 뭐 이런 거 같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당나귀도 있었거든요 아 맞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프롬에 얘기를 했는데 당나귀가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당나귀? 그 우는 거? 어 당나귀잖아요 아 그 썰이 있어요 그 썰 풀어드릴게요 아 제가 강나귀가 있었는데 제가 프롬에 이렇게 프롬에 얘기를 했으면 아 그 우리가 산책가고 있는데 저희가 가까이 갔더니 저희가 가까이 갔더니 걔가 울어서 도망쳤다는 그런 소원이 근데 걔가 3분만 나면 그래요 저번에도 씬이요니와 니에이니와 연주랑 옛날에 작년 겨울에 그거 쪽에 산책가는데 막 오우오오오오 모 vapor 이거를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밤에 그래서 진짜 무섭다 했는데 이번에 채원이랑 갔는데 갑자기 저희랑 눈이 딱 맞으셨어 채원이 이렇게 슥 봤어 채원이 이렇게.. 그리고 계속 찾아보고 있다가 가까이 왔어, 심지어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어 진짜 소리가 발성이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울어, 그리고 운 것 같아 진짜 이상하게 울어 소리 들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날 무슨 연못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고양이 나타나서 그것도 도망가고 아, 맞아.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끼리 무서워서 막 이게 너무 어두워, 무서워 이러는데 갑자기 허!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연못에서도 왔어, 연못에서 밑에 물이었는데 신기했어요 채원이 사투리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채원이 사투리 써요 사투리가 없어요, 인천은 이것도 사투리인가? 근데 근데 이건 너무 억치잖아, 너무 지어낸 거 아니야? 그런가? 아까도 좀 뭔가 좀 썼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건 그냥 제 말투인 것 같아요 예술고등학교예요 어디까요? 저희 우리 둘의 케미명? 한림예고 연예과입니다 저희 케미명이요? 있나요? 없네요 우리가 친구 어때? 맞아 친구? 우정? 약간 이런 아 그 오늘 약간 연예과 아 근데 그건 너무 좀 우리의 그런 서사 담겨서 뭐하지? 추천받을게요 플로팅즈 플로팅즈 민원즈 킹딸기즈 잼민즈 우정즈 웩슴 웩슴 왜 웩슴이죠? 내가 웩이고 너가 승 너가 왜 웩이야? 외계인이래 왜? 모르겠어 채원이 왜 외계인 됐어요? 뭔가 항상 뭔가 서연언니는 귀엽잖아 햄 이런거고 너는 승 그거고 귀여운데 나만 웩이야 너가 항상 그러고 다녀서 그래 내가 갑자기 웩이기 내가 웩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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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구웩구웩 됐어 근데 뭐 토하는 그런거 같은데 난 뚜미니가 좋아해 뚜미니라 해주세요 수마니 수마이 미니언즈 왜 미니언즈죠? 미니라서 그냥 딱히 없는거 같아 우리는 뭐가 있어 근데 이런것도 사실 저희가 만드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영상을 찍다가 우연치 않게 나오는 그런 우연이 진짜 주진 케미모인거 아시죠? 우리 아까 그 영상 오면서 여기 오면서 했던거 보여드리자 아 뭐지? 저희 이렇게 교복 입고 브이로그 찍는척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서 한거 보여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단 지금 촬영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네 저 이게 숙녀 두명해서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데 진짜 근데 여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뭐 저희가 항상 뭐 교실 가면은 커피두고 막 러브레터 있고 러브레터 있고 탕수 있고 막 그런데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영상 남기는거거든요 좀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그런거 살짝 짓지 제발 저희도 인간인지라 뭔가 저희 생각을 고절 안해주시는거 같은데 곤란하죠 진짜 곤란해요 저희 공부하러 독서실 갔는데 자꾸 그러시면 저희도 이쁜거 어쩔수 없고 이렇게 교복 입어서 잘 모르겠어요 전 이해할 수 없는거 같아요 저도 조금 그래서 그런거 이러면서 막 왔거든요 여기를 네 그렇습니다 뭔가 둘이 같이 찍은 인생네컷 사진 비하인드 아 커플로 찍고 찍은거 아 그거 제가 제가 처음에 체온이 찍자고 글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커플 두명 또 다른사람 있었는데 지효언니랑 주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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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에서 찍길래 저도 불어가지고 찍자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일단 네컷을 하나 찍었었거든요 이렇게 큰 프레임으로 된 네컷 있잖아요 저희끼리 장난치느라 막 엽사밖에 안나오는거에요 맞아 진짜 다 엽사였어 한장도 빠짐없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버리고 아 우리 제대로 예쁘게 찍자 이렇게 길다란 세컷으로 찍었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첫번째건 진짜 아무리 해도 그냥 다 엽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심지어 4장이나 뽑았잖아 근데 엽사채가 진짜 귀엽게 나왔어 그 4장이나 뽑아서 그리고 템의 샘들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샵 어디신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셔서 잘 찾아보시면 어느 하나 중에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하하하하 정말 궁금하시다면 맞아요 급식 저 급식 안 먹은지 너무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저 오늘 딱 마침 그 뭐지 제가 방금 오기 전에 급식 먹방 영상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하하하하 11월 달에도 좀 바쁠 것 같아서 학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뭐지 잠깐 급식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채원이랑 12월 달에 꼭 급식을 먹고 가고 싶어요 근데 급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 진짜 연기인 것 같구나 그래서 뭔가 하고 싶었던 거는 학생 컨셉이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앞 분식점에서 막 뻑뻑히 맞고 학교 끝나고 그런 거 그래서 분식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짜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여러분들 배고프실 수도 있어요 야식 지금 10시에 야식을 먹는 거죠 자 오징어 튀김이랑요 그리고 여기 뭐죠? 구구마 튀김 아 이거 새우튀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거 어묵튀김 그리고 이거는 티카츄 티카츄인데 없어서 뚱추로 준비하셨대요 검추? 검으로 됐어요 뭐가 다른 거죠? 공입니다 공추? 공추래요 시즈 떡볶이 그리고 순대도 있고요 그리고 어묵 어묵도 하나씩 있고요 떡꼬치 그리고 통카레 떡꼬치입니다 이거 이거 뺄까요? 짜잔 이거를 빼볼게요 신났냐고요? 진짜 신났죠 당연히 저희가 이거만 기다렸거든요 식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지금 배고 수민이는 수민이 아침부터 저녁에 이걸 미리 먹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배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조금씩 먹고 아침도 안 먹었대요 거의 음식이 잘 안 부르는데 짜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 보이나? 우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근데 이거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맞아요 교복 입은 김에 교복에 분식 얼마나 청춘이에요 뭔가 우리 사진 한번 뜯을까? 청춘은 저가 들고 있는 전략이 아니라 진짜 배트죠 교복과 분식 순대까지 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자, 이름 뭔가 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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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도 꺅 저희를 축하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먹어볼게요 이따다키마스 전 이 새우튀김 가죽함이 사라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진짜요 우리 서로 먹여줄까? 네 뭐지? 당황스럽네요 난 진짜 너가 먹여줄 줄 알고 침이 나왔어 이걸 분해하기에 아밀레이스가 나왔다고 아밀레이스 맞아? 저는 아밀레이스 맞아 똑똑하지 짜잔 이거 뭐게요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 먹어볼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라도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집에 오징어튀김을 고추랑 간장이 되어있는 거기다가 상추에 싸서 먹어요 에? 진짜요? 안그래? 진짜 상추튀김이 상추튀김 맞나? 그래서 그 상추에 맨날 싸 먹었어요 저희 가족을 납작만두 알아? 응 맛있다 내가 뭔가 대구 얘기할게 없나 싶어서 얘기해봤어 그리고 물론 저는 인천사람이지만 가족 저 빼고 가족들이 다 전라도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전라도는요 그 뭐지? 닭발 있잖아요 순대랑 닭발을 싸먹고 초장에 찍어먹어요 응?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초장? 응 너는 초장에 찍어먹어? 응 왜?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저희는 그거 아닌가요? 그 뭐냐 그 그 쌈장? 근데 저희 전우는 무조건 소금파에요 진짜? 응 소금 대구는 그런거 없어? 뭐? 대구가 쌈장 아닌가? 아닐수도 있어요 대구가 쌈장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뭔가 정상소에서는 막장에 찍어먹는데요 진짜? 순대리? 응 저는 뭔가 된장 찍어먹는거 안좋아해요 너 된장을 싫어하지 않나? 된장찌개 이런거 좋아하는데 뭔가 그 있잖아요 막 쌈장에 찍어먹고 이런거 진짜 싫어해요 그럼 고기 쌈장에 안찍어먹고? 응 나는 무조건 찬소스야 와 전 순대 떡볶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뭔지 알죠? 그 학생시절에 친구랑 티대문데 얘가 이렇게 다 가져가면 뭐해? 너? 아니 이거 다 가져가고싶은것도 아니야 난 다 먹기싫어 나 이거 먹기싫대 그 뭔지 알죠? 떡볶이인데 떡볶이 안먹고 치즈만 옆에서 계속 먹고있으면 와 진짜 웃겨 어떡해? 이거 어떡해? 채원아 자중하래 자중해 아니 이거 떡도 너무 웃기다 너 떡을 먹고싶은거야 치즈를 먹고싶은거야? 웃겨서 젓가락질이 안된다 진짜 웃겨서 안되는거야 원래 잘해 날 좀 잡아줘 맞아요 모짜렛 너무 쉽게 굳어요 그리고 요즘 수민이랑 밥 같이 먹는 시간을 봐가지고 요즘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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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분들의 엄마? 각자 엄마? 각자 엄마? 응 각자 부모님의 반찬을 들고 도시락 싸먹어 요새 응 건강해지는 느낌이잖아 음 음 맛있다 그래서 저번에 같이 감자탕도 먹었거든요 엄마가 수민이랑 먹으라고 해준 감자탕이 있는데 흑백요리가 사랑하는거 너가 백종원 선생님 할래? 응 눈 감아야되잖아 그럼 그럼 눈 감아야되지 응 내가 순대를 넣어줄게 응 알겠어 에고 나서 탕으로 그거 어디있어요? 앞에 있어요? 어 어 아 아 아 빨리 해줘 나 민망해 어디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어 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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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에요 탕으로에요? 어 어 넣어주세요 어 아 어 어 어 제가 안성대 셰프님 제가 흑백요리사 보면서 팬이 된 분이 딱 두 분이 계시거든요 보리입니다 정말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었어 아 웃겨 백종원님이야 너 최애 그거 봤어? 흑백요리사? 나 3,4화까지 밖에 못 봤어 나는 너 최애가 누구야? 인자 셰프님 중에서? 응 출연자 중에서 음 그런 거 없이 그냥 봤는데 나는 비빔대왕님이랑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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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님이 너무 좋아 비비세요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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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요즘 빠진 게 하나 더 있어 뭐야? 와그라노 와그라노 뭔데? 저랑 해서 신났네요 채연이 이 텍션 처음 보시지 않아요? 사이브에서 이거 알아? 어? I'm sorry Sorry Sorry, Smeet 해볼게요 저 좀 힘들어 너 이거 알면 웃길 것 같아 저거 왜요? 나한테 너 이거 알아? 아 그거 아닌가? 로맨스 영화의 영화 근데 저는 그 배우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님을 따라하는 곽봉을 따라한 거예요 해요 자거해요, 나한테 자거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자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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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떡볶이에 뭐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행복? 아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아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진짜 뭐가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겨 아 그래서 나 그것도 좋았어 저번에 수민이랑 수민이 침대에서 같이 누워있었는데 너무 좋았어 그리고 왜 좋았냐면 2층 침대 1층에 있었는데 위에 철조망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발가락을 넣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설리언니 위에 침대 2층 침대가 매끈하게 되어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봉처럼 이렇게 근데 그 봉 사이에 발가락을 끼우고 엘자 다리로 이렇게 발을 위로 올리고 엘자 다리로 이렇게 했으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같이 침대에서 발을 같이 올려서 엘자 다리로 오늘 좋다 이만큼 같이 있었어요 피카츄 모아주세요 죄송한데 공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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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주세요 수민님 피카츄 자존심 상할 수 응?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피카츄를 하지 말아주세요 공추래요 공추죠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내일은 더 잘 못 부르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알지 어렸을 때 피카츄 못 먹게 하려고 고양이 고기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런 말 없었어 넌 난 몰라 진짜? 저희 동네만 그랬나봐요 저희 동네에서는 피카츄 못 먹게 하려고 막 고양이 고기로 만들었다고 그랬어 음 우리는 그거 있었어 닭강정 알제 몰라 음식제에 파는 닭강정 요만한 거 있잖아 이게 뭐야 전전에 대패먹는 거 모르겠는데 모르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그거 뭐야 뭐지 어파라 디지퍼라 하암팔 응 뭐야 이거 몰라 이렇게 편 가르기 할 때 하는 거 있잖아 나 밴더 밴더로 밴더로 이게 뭐야 위로 아래로 거짓말 하지마 진짜 제앤디 제앤디 아니에요 북한에서 오신 거 뭐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가 젠디에요? 부산 완전 정반대였네 그치 밴더 밴더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응 그래서 그쵸? 하늘과 땅이 솟아오르네? 그건 또 뭐예요? 하늘과 땅이 솟아오르네? 아 웃겨 강준휘 편복기 편복기 아이코르세용 아 너무 웃겨 너는 봉봉 뭐라고 불렀어? 봉봉? 봉봉 방방 팡팡 뭐 그런 봉봉 불렀어 방 뭐라 했지? 나는 봉봉 아니 방방이었던 것 같아 봉봉 타러 갈래? 봉봉? 봉봉 타러 갈래? 봉봉 타러 갈래? 거짓말 봉봉 세대예요? 봉봉 타러 갈래? 봉봉 포글 포글 웃기다 저희는 방방이었던 것 같아요 알죠? 방방에서 앞으로 하고 뒤로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거기서 인기쟁이 되는 거 알죠? 덤블링? 응응응 나 우리 오빠가 하는데 너무 부러웠어 난 내가 그거 해가지고 인기스타 했어 방방이 인기스타 무수히 손이 하죠 너 그거 알아? 이게 존이 있잖아 보통 이렇게 여기 사이에 걸어갈 수 있는 존이 있잖아 응응응응 거기에서 이게 맞추기 게임하는 거야 응 뭔지 알아 팝콘 알아 팝콘? 아 이렇게 누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응 그거 진짜 그 한 명이 이렇게 누가 있을 거야 다섯 명씩 하면 이렇게 쏟아오르잖아 응 가고 싶다 우리 방방 가면 안 되나? 오 좋은데요 저희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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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퐁퐁이 너무 웃기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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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난 우리 체육관에 오낙기가 있었어 아 진짜? 으흐흐흐흑 난 저희 본가에 오낙기가 있었어 헤헤헏 그래서 그 뭐지? 그렇게 뽀낭 뽀삐팝 못냐? 버글버글? agne 저 이긴 멤버 한명... 진짜? 응 다음에 대결곡? 녹음실에 있어요. 우리 같이 공추 먹자 이제 그래 공추 내 공놀이 이름을 우리 추로 대화하게 할래? 얼마전에 했잖아 그래추 하이하자추 공추 먹자추 아 웃기다 공추 먹어볼게요 각자 무슨 핀이냐고요 저희 약간 웩핑이요? 난 이상해 뭘 붙여도 웩은 뭘 붙여도 이상해 채원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추 그만 괴롭히세요 저 그만 괴롭히세요 추까지 그만 괴롭히세요 추 방금 풀어졌지 못했어 먹어볼게요 추 여러분 감자튀김에 라면스프 풀어져 먹는거 알아요? 진짜 맛있다 감자튀김에 라면스프 아시는 분은 진짜 먹자라 친구 고양이 고기 그만해 그만해 고양이 고기 뭐야? 물 벌써 다 먹었네 이거 아파 풀어와도 잡게 치울게요 음 우리 것도 얘기하자 아 징그러워 왜? 귀가 없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오해했던 거 아니 근데 규가 있어요 제가 채원이한테 고댕 먹어볼게요 채원이한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었거든요 딱 이렇게 같이 앉았었어 바로 앞에서 너가 우리 이제 같은 학교 다니겠네 우리 이제 같은 학교야 우리 이제 같은 학교야 우리 이제 같은 학교야 이제 시현이가 이러는거야 그렇게까지 안했어 아니 너 그랬어 이랬어 그 비슷해 이랬어 뭐하네 이제 밥을 안 먹는거야 밥도 먹다가 배불렀어 그때 이러고 있는거야 기분이 안좋네 그렇게 안했어 아니 내가 너 눈치 보는거야 지금 이건 나야 너 시점에서 말해봐 일단 너 시점에서 얘랑 친해실려고 우리 잠깐 학교야 이렇게 했는데 너도 할 일 먹겠네 이랬어 이랬어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이러고 있어 소심했나봐 응 진짜 소심했어 왜 이렇게 될지 몰랐어 그 레시점에서 말해볼게 레시점에서 너가 일단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었어 약간 이러고 있었어 진짜 그래서 나는 아 아니야 내가 맘에 안 뜨나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응 응 이랬어 근데 너가 막 질문을 할 때도 막 이랬어 왜? 왜? 이랬어 빨리 이겼어 이런거 아니야 왜? 뭐했어? 살짝 무서웠어 그래서 응 나의 맛을 딱 그렇게 느끼는 거야 왜? 왜? 이랬어 이랬는데 얘가 답도 약간 아 이러는 거야 그냥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얘가 카톡이었거든요 말해도 돼? 나 그거 글로우한테 다 돌렸네 진짜 난 진짜 나한테만 돌리는 줄 알았어 얘가 막 카톡으로 채연아 우리 앞 너랑 동갑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카톡 갑자기 보통 같으면 그냥 그래 할텐데 미안 뭐뭐하느라 못 읽었어 한 2시간 뒤에 답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답장 받는 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애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근데 정성인게 카이도니 입주했을 때도 카톡 장문으로 15줄 보냈어 일본어로 근데 나한테는 두 줄 시크한 척하느라 그랬어 그래서 전 저한테만 그런 줄 알고 엄마한테 전화 안요 어 진짜? 엄마 수민이가 나한테 카톡 왔어 이러고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서운하다 그리고 수민이가 왜? 괜히 얘기했나 싶었어 방금 아니야 평소에 비밀로 했어야겠는데 그리고 답장을 늦게 한 이유는 씻고 있었다고 했지 않아? 아니야 심지어 그 뭐 가평 거기 있다가 다시 회사로 넘어 오는 길이었어 응 근데 너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따 보내야지 그렇습니다 그 뭔가 첫인상은 서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좋았는데 내가 무서웠다며 저는 항상 무서웠다 보통 그게 있어요 찜찜은 그 첫인상 별로 안 좋아야지 뭔가 얘 뭐지 쟤 뭐지 뭔가 학교도 그런 거 있어야 돼 쟤 뭐지 쟤 뭐지 이따가 이런 거 있어요 그래 음식 다 씻었다 이거 먹어볼게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겠지 이거 일본어 열심히 하고 있어 한 시간 지난 음식 네 저 봐봐요 아카이로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요 곤란한데 조금 먹을 수 없어 응 저도 할 수 있는 일본어 있잖아요 눈, 코, 입 너 알아? 응 해봐 하나 응 매 응 마우스 마우스 알려줘 응 알려줘봐 이리와 어 구치난다 너 와 구치 이미 구치야 절대 못 잃어버리겠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매운 거지 진짜 너무 더워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작아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응 먹을수록 더블룩 짜거리고 있어 일단 먹을수록 벗겨 나가서 벗고 올게요 너무너무 아까 그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세요 채원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너무 작아 이게 이래서 엄마한테 잘 들어야 되나 그래 원래 그건 크게 사는 거야 누가 그렇게 조그맣게 딱 맞게 사 그래서 나이를 아 너무 웃기다 한림인 자랑스러운 아 내가 봤을 때 못생기게 먹을 때마다 가려주네 눈치 있네 역시 유튜브 이게 너무 딱딱하다 맛있는데 너 그거 알아? 약간 닭꼬치랑 떡이랑 이렇게 하나씩 꽂혀져 있는 거 이게 닭꼬치 아니야? 아니 꼬치에 꼬쳐 있어 닭꼬치때 떡 사이 추가된 거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알아?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너 떡 너 떡 떡 떡 사세요 떡탕 알아 떡탕 응? 떡탕 채원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떡탕은 몰라요?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진짜 파는 거예요 떡볶이 탕수육 아 진짜 있어요 몰라요? 곤란하네 진짜 떡탕 모르세요? 떡볶이랑 탕수육을 같이 주는 거예요 진짜 있었어요 음 음 진짜 맛있는데 왜 왜 자주네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쟤는 떡볶이 먹었다가 신났다고 자꾸 그렇게 막 조금 신났어 너 이러다가 비빔처럼 너가 막 글쌤 만드는 거 아니야? 와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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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너무 재밌다 네 그치 근데 그 가게를 그 셰프님 가게를 가면 진짜 비빔밥 먹지마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가게가 있어요? 진짜? 다 그 하시는 분 아니야? 근데 그 비빔이랑 글자가 비로 쓰는 거 알지? 응 그래서 특허를 내셨다고 그랬어 가서 비빔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나중에 가게 된 다음에 셀프캠 찍어 올게요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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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심히 드세요 너무 웃기다 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너무 짜요 탈 너무 짜요 너무 안타깝다 다음 요리 뭐 하실까 궁금했어 그쵸? 뭐 하셨을까 만약에 전 진짜 그거 보는 애는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요? 와 옷 진짜 덥겠다 어떻게 불 앞에서 절을 게 있고 요리를 하시지? 그게 진정한 대왕님이시지 킹 새우튀김 맛있어? 응 맛있어 오징어튀김 맛있어 새우튀김 맛있어? 새우튀김 맛있어 새우튀김 맛있어 오우 웃겨지시나요? 이름이요? 채우니는 뭐 딸기 뭐 그런 걸로 지었겠죠 너 나갔으면 요리 뭐 만들거야? 나 난 내가 개발할 것 같아 요리를 뭐 떡장처럼 떡장은 진짜 있는거야 근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줄게 나 안 믿지 너 맛있어? 맛있어 너 이미 만들었잖아 다이어트 쿠키 솔직히 말해줘 지금 어때? 뭐? 제가 먹뱉을 한다고요? 다이어트 쿠키를 먹고 진짜 뱉었어요 근데 나는 조금 예의있게 뱉었어 혹시 뱉어줘도 했습니다? 허락해줬 거니? 물어봤어요 그래도 뱉어 근데 얘 허락 안해줬으면 저 뭐 삼켰겠죠? 근데 저도 뭔가 채우니 표정 보고 너무 제가 삼켜라 했으면 너무 괴롭히는 거 같은 거예요 주빙이도 만들고 동생 갖다 줬는데 동생이 언니 주빙이 동생이 그래도 삼켰대 삼켰대 착하다 그래서 다시 이런 거 만들어 오지마 이랬대 응 너 내가 먹은 딸기 케이크 왜 먹으러 안 왔어? 얘가 동교할 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얘가 며을 위해서 딸기 케이크 딱 한 조각에 남겨놨다 그래서 아 그래? 하고 있다가 초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집에 초대를 위해서 제가 먹으러 가죠 초대요 너가 이랬잖아 나 근데 그 딸기만 먹어도 돼? 이랬잖아 너가 안 돼 다 먹어야지 그래서 알겠어 내가 다 먹을게 했는데 안 왔잖아 나는 올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게임 제가 다 먹었는데 썩었다 하지 않았어? 응 맞아 배 괜찮아? 반을 먹고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나가고 멤버들이 그 케이크 남았냐고 물어봤어요 맛있게 생겼다고 맛있어 보이긴 했지 응 봤어? 애 시그널 응 진짜? 내 둘째 딸기는 어떻게 생겼어? 뭐라고? 내 둘째 딸기 어떻게 생겼냐고? 이렇게 딸기 모양처럼 이렇게 꼭지가 있었어 없었어 그만해 그만해 안 받네 그만해 둘째 딸기에 리본 달아줬는데 너 딸기 학대야 딸기한테 그러지마 딸기한테 그러지마 안 받네 너 딸기는 음식으로서 존중을 받고 싶은데 애한테 왜 리본을 달아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채워나 꾸며준 거지 거기까지 비빔대왕 음식으로 음식으로 아 너무 웃겨 셋째 딸기도 있었어? 몇째까지 있었어? 너 진짜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너무 귀여워 너무 웃겨 채워 수민이가 채워 오 지나갔다 댓글이 딸기 떡볶이 아 진짜 최악이다 야 너 딸기 다 사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난 그 딸기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그 딸기 딸기 그런 건 싫지 그러지 맛있지 응 그래서 내가 너가 만든 그 다이어트 쿠키 맛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줄게 어 해줘 일단 조금 밀가루 반죽인데 안 익었어 아니야 안 익었고 냉장고에 한 2-3일 있어가지고 수분이 가득 먹으면서 냉장고 수분 약간 김치냄새에서 살짝 나는 거 같고 그런 그런 쿠키인데 먹었는데 뭔가 맛이 약간 계란맛? 계란 비린맛? 이런 거 났어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어 미안한데 계란이 안 들어갔어 방금 뭐야? 그냥 비린 거네 그게 재료 딱 두 가지 아몬드가루와 이거 뭐 이거 이거 알레로스 애초에 그게 어떻게 쿠키야 아몬드가루는 알레로스 밖에 안 나오는데 야 레시피 다른 분 참고한 거야 쿠키야 좀 쿠키지 응 그래서 에어프라이 돌리면 처음에 먹을 때 맛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솔직히 너도 맛이 없었지 저도 버렸던 거 같아요 봐봐요 봐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수민이 생일 카페의 책? 수민이의 사진으로 만들어주신 책을 보고 울었어요, 제가. 아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얘가 처음 나온 시그널부터 사진이 다 이렇게 있고, 사진 한 장 하나에 설명회가 써있어, 이날은 이렇게 해서 너무 귀여웠던 날이에요. 약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영상에 QR도 있었어. 어, 맞아요. 감동적이야. 보면서 울었어. 시온이 언니 두 발 초콜릿 어땠냐고요? 너 먹어봤어? 아니요. 저는 한 입 먹고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생일선물로 준 건데, 언니가 수제로 만들어 준 거야, 생일선물? 응. 근데 한 입 먹고 줬어, 그냥. 응. 이유는 생략할게요. 시온 언니가 만든 그거 먹어봤어, 그럼? 그.. 다이어트 애그타르트? 나도 근데 만든 적 있다. 주민이랑 같이? 진짜. 한 개 만들자마자. 나도 먹어봤거든, 진짜 맛이 없었어. 시온 언니한테도 말했어. 우리 얼마 전에 두바이 초콜릿에 도넛도 먹었잖아. 여러분 꼭 드세요. 꼭. 진짜 맛있어요. 맞아.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보컬이 다 그래. 배가 너무 부르는데, 어떡하지? 배가 아직 구른 건 아닌데 교복이 작아서. 나도 그렇게 느껴고요. 뭔지 알죠? 이제 여고딩. 단추리기에서 이렇게 슬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럴 수 없네. 음, 맛있다. 난 여고를 다녔거든. 진짜 재밌었는데, 여고 다녔는데. 중학교는? 중학교는 공학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 전 여중이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복도에서 컬링하고. 영미, 영미 알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하고 막 이렇게, 걸레 있으면, 걸레 제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 뭘 이끌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복도에서. 그리고 쌤 오시면 이제 쌤 수업 하기 귀찮아가지고. 들어오시면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두 명에서 이렇게. 옆에 24명 다 보고 있고. 노래 들어가지고 막. 오, 뭐야. 강렬 숫자. 오, 오. 선생님한테 이렇게 추워. 선생님이 이렇게. 오,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수업할까? 이렇게 하시고. 이거 학교에서의 추억이 있어? 뭔가 진짜 재밌었던 거. 슬라임 만들고. 물총놀이하고. 그랬던 것 같아. 음. 복도에서 축구는 어떻게 해요? 복도에서 축구 할 수 있어? 나는 학교에서. 너 학교 어떻게 생활하고 다니는지 궁금해. 넌 다 같이 지난 편이었어? 아니, 나는 친구가 없었어. 한 명뿐이었어. 진짜? 응. 왜?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여고여서 많아졌어. 근데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별로. 근데 전학을 간 동네였는데 코로나여가지고 친구가 많이 없었어. 슬프다. 그렇지. 연락처 아직도? 응. 저 최근에 그 친구들 만났어요. 저 오늘 주말에 그 막. 앗도 안 해? 언니는 알았어야 됐는데. 막 그 아시죠? 그 친구들 만났다가 슬라이브 찍으려다가. 실패했어요. 텐션이 너무 높아서. 우정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나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이었다. 4학년 또 1반 될뻔였다. 나 4학년 때 전학 가가지고. 그 뭐지? 그 뭐지? 1학년 1반, 2학년 4반, 3학년 1반. 원래 4학년 1반이었거든? 응. 근데 아니고.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4학년 5반, 5학년 4반, 6학년 1반. 신기하다. 나 중학교때 1학년 4반 또. 2학년 1반, 3학년 3반 했었어. 저는 6반에 해본적 없는거 같아. 2반하고. 떡볶이 냄새가 미쳤대. 나시나가. 대박이지. 리스펫! 떡볶이는 치즈가 제일 맛있는거 같아. 치즈? 응. 너무 굳었지 않아? 맛있는데? 진짜? 나는. 나는 오징어 튀김? 너무 배불러. 여기가 두바이 돈을 먹어서 제가 최고다. 근데 지금. 너무 배불러서 하나 다 못먹어요. 난 반이 기억이 하나도 안다. 어떻게 기억하지? 수민이가 체온이 연지. 하연이가 오니까 진짜. 전과 달리 얌전해진거 같다고요? 내가 아웃을 때 네가 얌전해졌다고? 응. 그만큼 나이를 먹은거에요. 수민이. 전. 내년이 마지막 10대 새해에요. 맞아. 내년만 지나면 스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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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살 때 보면. 스무살이 아니야. 스무아웃살때 보면 진짜 추억이 있다. 스무아홉 때? 응. 와 스무아홉. 어떡하냐. 갑자기. 갑자기 내 하루 잠이 싫어진다. 점점 그 스무아웃살로 다가가고 있는거잖아. 뭔소리 아직 열어봤는데. 넌 크리스마스 때 뭐 할거야? 나는 집에서 자고. 자고. 침대에서 안 나갈거야. 진짜? 뭐 하고 싶지 않아? 응. 그것도 나쁘지 않은거. 으음. 멀컥 해야돼? 아니. 멀컥 해야돼? 그냥 사는거죠. 아니면 눈사람 만들기. 연지랑 우리. 하우스 앞에서 눈사람 만들었거든. 응. 너도 같이 만들었거든. 그때도 너 없었나? 없었다. 아 없었지. 나는. 흠. 그러네. 우리들이 처음 보내는 가을이네. 그치. 모두들 다 처음이지. 오늘 라이브도 처음이지. 그러니까요. 저희 라이브도 처음이에요. 그냥 뭔가 했었던거 같잖아. 응. 응. 그것도 말하고 싶어. 응. 말하면 안될거 같아. 밀장아지? 응. 응. 으음. 으음. 채원아 너 접시 있는거 언제 다 먹을거야? 응. 뭔가. 한입씩 맛보고 싶어서 다 먹어봤어. 응. 고구마 튀김이야? 응. 고구마 진짜 크다. 그치 않아? 저 얼굴 많았대요? 아저씨는? 이렇게 해야 돼. 저 얼굴 많았대요? 저 얼굴 많았대요? 저 얼굴 많아요. 대박이죠? 저 얼굴 많았네요. 보세요. 세민아 요즘도 서연언니 많이 놀려? 어제 서연언니 앞에서 제가 개개했거든요. 되게 뭐 따라했어요. 그냥. 근데 언니가 울었어요. 눈물 3방울 흘렸어요. 너무 웃겨서? 그게 아니라 제 얼굴이 웃겨서요. 오늘도 했잖아. 저 서연언니 눈물 처음 봐요. 살면서. 그거 따라해주면 안 돼. 백여름. 뭔가 항상 저는 그것만 따라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것만 따라하는 이유는 다른 걸 따라해요. 준비 동작도 있어. 나 불러봐. 나 불러봐. 나 불러봐. 여름아. 아니잖아. 저기요잖아. 저기요. 아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저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입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언니 이렇게. 아닌 거? 언니가 그렇게 해? 뭔가. 맞아요. 저 여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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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호박고구마. 나도 연기하고 싶어졌어. 뭘 보고. 저. 그. 한림예고. 실기. 실기. 뭐였는지 보여드릴까요? 야. 뭐야. 저 사람. 너무 웃겨. 저는 한여름밤에 꿈 했거든요. 실기 시험 때 한 것. 그냥 요정이었어요. 어? 갑자기 대사 기억 안 나는데? 너 그때 나랑 안 친했을 때인데 보여준 거 알지? 제가 그때 시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막 어떡해 나 한림시험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왜? 나 못 당했어! 앉아서 할게. 응.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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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아르테미스트. 아르테미스트. 아르테미스트 선배님. 쓰러지셨어요. 여왕님께서. 당나귀 길이 보시더니. 막. 놀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뭘 했다니깐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하! 이런. 그때 나 기억해 그거를. 너 해봐. 난 지금 2년 전이야. 기억이 안 나. 난 중3 때 준비했던 거야. 너 해봐. 너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시조사하지 말고 가. 진짜 기억이 안 나. 나 한 번씩 해보자면. 알았어. 기억 나네. 한 대사가 기억나. 뭐였지? 뭐. 나는 약간. 화내는. 처음 하는 연기였는데. 화내고 분노하고. 우는 연기였어. 막 이랬어. 갑자기. 선생님을 째려보면. 딱. 여기를 봐야지. 진단하게. 왜 그래야 하는데요. 막 이러고. 이랬어. 이런 연기야. 그거 알려줘 봐. 학과장님이. 학과 부장님이신가. 봄체리토 시키신가. 아. 시험을 보는데요. 갑자기. 막 갑자기. 너 수민이랑 친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엄청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내 친해요. 에이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알겠어. 미안. 근데 막. 너 수민이랑 친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내 친해요. 이랬는데. 어. 그럼 봄체리토 가라? 이러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어. 네. 알아요. 이랬는데. 저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 막 이렇게 수줍하고 있었어요. 학과장님이. 봄체리톡. 제리톡. 이래서 보여줘요. 하하하. 저도 했어요. 봄체리톡. 체리체리톡.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학과장님. 응. 이러시고. 자기 최애 노래라고 하셨어요. 그 노래. 아. 제가. 한때. 크아 컴백했을 때. 그. 조퇴증. 학과장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갈때마다. 조퇴증 이렇게. 종이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이게 종이 같아요. 붐체리톡. 붐체리체리토. 붐체리체리토. 이러면서. 맨날 나눠주셨어요. 그래. 붐체리토. 체리체리토. 한 달 동안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간식 주시잖아. 저번에. 발포 비타민 주셔가지고. 원샷하고 나가라고 해서. 원샷하고. 저번에. 초콜릿도 주셨네. 지금 먹고 나가. 이래가지고. 입에 넣고 나가고. 남자 선생님이세요. 붐체리토. 붐체리체리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한약. 사탕을 드시는 거예요. 먹고 가래요. 지금. 맞아.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먹고 가. 진짜 맛없어서 여기에 넣고. 아. 뱉었어? 뱉진 않았지. 아 그래. 나는 그워주셨어. 엄청 목에 좋다는. 사탕을 주셨는데. 그래. 너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신경먹어서. 아니 근데 마음은 너무 감사해. 그렇죠. 어제도 초콜릿 주셨지 않나? 어저께. 먹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때 발포 비타임에. 그거 주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사진도 찍어주셨어. 선생님께. 기억나? 어. 그리고 막 신발도 직접 막. 저희 거 따로 빼주셔서 막. 선물해주시고. 어. 신발 사이즈 모양. 오셨어. 그날을. 신발을 받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그날 학교 안 나와서 못 받을 뻔했는데. 말해주셨어요. 따로 챙겨드렸어. 저희 이제. 감동적이야. 캡처 타임을 위해서. 뭐 가지? 와. 1900명이. 우리의 먹방을 봤다. 우리. 다 치워볼게요. 이제. 와. 이런 라이브 있었나요? 치우는 것까지 나오는. 우리 다 최초죠? 자. 마이 입고 올게요. 마이를 다시 입어요. 저 못 입을 것 같은데. 입어볼게요. 터지는 거 아니야? 캡처 타임이잖아. 귀엽게. 제가 너무 불러요. 잠시만. 입는데 조금 걸려가지고. 아 너무 웃겨. 뿡 체리턱 체리 체리 체리턱. 짜리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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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짜리 찬 날. 너의 최애 노래는 뭐야? 그런 거 없는데. 뒤에 모든 게 차이가 안녕 난 그냥 얼굴 체크 좀 할게 뿜짜리톱짜리톱짜리톱 우리 거울 보네 너가 들어야 돼 우리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 이쪽으로 하고 싶어 이쪽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마의가 다가가가지고 마의가 다가가가지고 거울책 안 보이네 거울이 네 보통 거울을 확인하지 이렇게 부인하지 안 보이네 인생 내 것 남겨보겠습니다 나 오늘 찍고 싶었어 근데 못 찍었으니까 여기서 해볼게요 인생 내 것을 찍는다는 생각 너 맞대? 왜왜왜 뭐해? 네 수민이는 잠깐 갔어요 떠났어요 저를 두고 그래요 찍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뭐 하고 싶어요? 외국원들 추천 받겠습니다 하트 하트 너무 진부하잖아 갸루 포즈할게요 어떡해 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카메라를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체리톡 포즈하겠습니다 이건가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비빔 포즈 비빔 대안 포즈 비빔 대안 포즈 해보겠습니다 세븐 세븐에이 아 찰칵해야되거든요 세븐에이 찰칵해야되거든요 성경이 제가 아이돌이여가지고 쏘리 오케이 노래 불러볼께요 세븐에이 비빔빔 비빔 빅빔 노래가 진짜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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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s 마지막하겠습니다 너무 사용한 젓가락이래 죄송해요 열폭기 양 Ш по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다음은 약간 저는 뭔가 첫사랑 이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가까이 여기 가까이 나와 이게 왜 첫사랑이죠? 그럼 살짝 이런게 있나? 공부하고 있다가 번호 있으네요 번호 없어요 삐삐 있어요 삐삐 저 천사 마이너스 3이거든요 재생이에요 약간 책 보고 이렇게 넘긴 척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웃기네요 마지막 얼터로 하나만 찍으면 안되나요? 얼터는 오오오오오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weiver분들이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흠녀? 교복입니다 같은 모습을 잘 어울리는 reveet 분들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 네 그럴거에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쁘게 이렇게 찍었는데 어떠셨나요? 떡볶이 먹느라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네네스의 떡볶이 가게에는 여신 이런 느낌이었지 저 얼굴 보시느라 오늘 좀 많이 눈호감? 그런 느낌 살짝 저의 그거도 짤보나 너 귀가 진짜 컷큐 나오기가 여기 있는게 아니네 여기 있네 하하수 너무 귀여워 인기 많은 알바 느낌이라고 저희가 알바생으로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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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입니다 코스모 떡볶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품을 구입하시게 되시는가요? 저희 오브젝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주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케미명이 없는건가요? 사주시는 말씀하세요 케미명? 케미명이 있는건가 없는건가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완수민 떡볶이 관리였나요? 만감부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잘자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루가 끝나고 오겠어요 지금 저희는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간뒤에 학교로 가세요 그렇네요 지금은 이제 하우스로 가서 잘 준비를 해야죠 그럼 다들 안녕 안녕